진화야! 아이고 진화야! 엄마 너 이대로 못 보내 진화야! 진화야! 나 진화야 진화야 진화야! 내 몸 안에서 흐르는 당신 피해 싹 다 갈아치우고 싶어. 항소 포기해.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형량 그대로 받아들여. 국제 색채 연구소에서 온 거야. 프랑스에 있는 거야? 색채 연구로는 세계 탑인 곳이지. 그런데서 저한테 이걸 왜... 이제 곧 홍주, 한국 떠납니다. 저희가 떠난다니요. 프랑스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. 그곳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.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주세요. 저 없는 동안 너무 힘들지 않게 꼭 눈 뜨게 해주세요.